무엇을 하나를 해야된다고 하니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8분만 하셔도 돼요. 동백 타령을 하나 할까? 동백! 아 동백 오죠? 지금 시즌이 동백 타령이 좋아. 그러니까. 한 번만 따라 부러도 싸고요. 어 한 번만. 한 번만. 주고받고 한 번만. 주고받고 한 번만 따라 가볼까요? 동백 타령. 동백 타령. 동백 타령 해보세요. 사실 어려운 노래예요. 이게 어려운 노래. 바로 다 들었어. 어려운 노래. 30조. 30조. 지금 시즌이 동백 시즌이니까 그냥. 그거 하나 배워요. 가세 가세. 가세 가세 시작.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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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백 꽃을 따러 가세 동백 꽃을 따러 가세 동백 꽃을 따러 가세 기름 짜서 불을 밝혀 놓고 기름 짜서 불을 밝혀 놓고 그네 애기 그네 애기 낙지 시집 딸 혼수 만드네 시집 딸 혼수 만드네 살기 좋은 내 고장일세 가세 가세 동백꽃을 따러 가세 동백꽃을 따러 가세 가세 지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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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근다리 눈물나리 온 천하에 비쳤을 때 온 천하에 비쳤을 때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우리 꽃잎은 수줍다고 수줍다고 얼굴을 붉히네 얼굴을 붉히네 고개를 숙이네 고개를 숙이네 고개를 숙이네 잘한다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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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를 숙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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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낭내들이 조개를 줍고 우리 고장, 우리 고장들에선 험원 우리 고장들에서는 그댁이들이 동백을 따네 동백을 따네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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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백 꽃을 따로 가세 동백 꽃을 따로 가세 빨간 동백 따다가는 이 힘 계신 방에 꽂아놓고 이 힘 계신 방에 꽂아놓고 하얀 동백을 하얀 동백을 하얀 동백을 따로 가다가는 따라가는 금배 붐복구 찐방에 붐복구 찐방에 붐복구 찐방에 꽂아아아주세요 오빠가 주세 꽂아아주세 가세 가세 과세 가세 가세 동백꽃을 따러 가세 동백꽃 조선 동백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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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